에이 컴온! 우리가 맨시티를 만나잖아요. 맨시티? 저의 두 번째 해외여행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왜 이게 미친지 알아요? 나루토에 보면 안개마을이 나와요. 나루토 노래 있는데? 코코아나이다이다! 나랑이를 널 위해서 준비했어. 더 넣어야지.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거 시작이 좋다. 이 시간 모절한 줄 알고 계시네.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어, 진짜. 얼굴만 찍게, 여러분. 갈아입은 지 시간이 없어, 지 시간이 지금. 비행기가. 비행기가. 공항관에 너무 간단하게 입은 거 같은데. 아, 공항 패션? 네. 기자님들 나오고 계실걸? 카메라 많아. 아, 진심? 주정차 카메라. 불법 주정차 카메라. 고향은 웃고 가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아이, 욕 나와요. 나간이가 예전에 경재형이랑 저랑 퇴실에서 일본 가려다가 비자가 끝끝내 안 나와서 공항에서 막 통곡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놀아쓴다고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지금? 저 지금 너무, 너무 설레요. 아니, 지금. 시간이 안 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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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밌겠는데? 입가에 아줄라. 미소가. 하하하하. 딤, 딤, 딤. 아, 일본을 갑니다. 저희 두 번째 해외여행이에요. 우리 홀란드 맞나? 홀란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린 거 봤어? 어, 일본 국기야. 한국 국기랑? 아아아아악! 형, 호란드한테 나 경기 좀 보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나? 뭐라고? 경기 보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나? 썸녀도 축구 좋아해요? 썸녀도 축구...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썸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왜 의심해요, 다들? 하하하하. 썸녀었어요. 너, 처음 이 회사 계약해서 나, 우리 앞으로 이런 거 찍으면 재밌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아아아아. 그 인도 같은 데 가서 원심이 분장하고 이 분이 가서 살아남은 콘텐츠를 찍으면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아아아아. 너, 너, 너 해석. 아아아아, 그치. 살짝 귀띔만 해주는 거야. 아아악! 나 혀 깨물 거야, 진짜로. 명동 아니야, 여기? 명동하는 거 아니지? 이거 일본인 명동이에요? 이, 히야, 히애라가나 맞지? 히애라가나? 야, 히야, 히야! 아우, 리샤한테 좀 미안하긴 하네. 리샤가 뭐 하고 있나요? 리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봐요. 리샤가 일본 주 드라마 일주일이지.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형 미쳤다. 아우, 많이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나오셨네. 아... 아...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아아... 어디 가세요? 베트남이요. 베트남? 아우. 네, 저는 일본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삐. 여기는 셀프 체크만 하시는데 네네네. 어, 한국사 공부해서 좋아요. 아우,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또 시험봐요. 제가 원하는 1등급이 안 나와서 16일 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하셔야 돼요. 지금 접수돼요. 아, 그래요? 네, 접수하셔야 돼요. 저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문다. 가도 돼? 공항 참 크네요, 진짜. 이렇게, 왜냐면 공항이 나라, 제가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굴 화장을 너무 잘해놨어. 예쁘다. 한국의 얼굴이 좋아요. 사랑해 대한민국. 근데 원래 이게 공항 패션이 맞나 모르겠어요. 잠깐만, 저는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출입국 심사. 출입국 심사로 들어갑니다. 안녕. 한국에서 날을 좋아해 주시겠어요? 여행이 일본어? 어디가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나쁘지. 마음이 좀 아파요. 신화의 광고. 광고 봤습니다. 안녕. 먼저 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이제 원희 형 맞을 준비해야죠. 원희 형 걷는 것만 봐도 아니까. 원희 형 우리 쪽 아닌가? 원희 형, 원희 형 흑인 게 아니에요? 누구 흑인 아닌가? 저기 오시는데? 저 그냥 일반 흑인분이신가? 네, 안녕하세요. 컴온! 컴온! 오우! 공항에서 만나니까 반갑네! 형을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니 혹시나 형이 인기 스타니까 몰릴까 봐서 갑자기? 네. 지금 너 때문에 형이 나중에 온 건데? 아이 농담이에요. 우리한테 너 어디 가? 저는 토큐로. 아 진짜? 아 역시. 아시아를 사랑하는 날이죠. 가야죠. 형 근데 뭐.. 형 뭐 걱정돼? 아니요 걱정되는 거 아닌데 형 영어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해서 아이 컴온 맨. 너 어미워서 갔다 왔잖아. 아 잉글리쉬 잉글리쉬. 프리미어리. 야 야 야 야 야. 그럼 우리 일본 가서 일본어가 필요하긴 해요. 워터시 와 러고 센시 2000places. 워터시 와 러고 센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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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하고. 이거에요 이거. 기노 뭔지 알아요? 기노가 뭐에요? 예스터데이. 아 기노를 쓸 일이 있을까요? 기노. 가방의 중.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가방에. 이거 안 되겠는 거 우리 여행하고 뭐죠? 그냥 편하게 요즘에는 일본 분들도 한국어 듣고 잘 못 들으셨어 한국만 해야지 이것만 끝나 무슨 말인지 했어? 말을 해 기모찌 기모찌 레츠고 하셨어요 지금 가서 할 일이 있나? 형이 진짜 필요했어요 형의 에너지 이제 우리가 맨시티를 만나잖아요 맨시티 누굴? 몰라요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홀란드가 올 수도 있고 홀란드 형은 오늘 인스타에 올린 것 같아요 덕배님 왜? 덩지가 홀은 가진 거 홀은 가진 거 지금의 후배님 그래서 제가 형을 형밖에 없더라고요 APL의 경험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진짜 가야 돼요 가 진짜 그러면? 나 갑시다 갑시다 너 혼자 과자 먹었어? 아 제 거 아니에요 진짜 너 혼자 과자 먹었어? 제 거 아닌데 제 거 아닌데 가져야죠 제 거 아닌데 가져가 나 요클란드 만나는 줄 거지? 레츠고 레츠고 내다 국제공원까지 모시고 가는 기자가 앉아야지 앉아야지 하면서 잤네 그거 다 짜놔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이거 시중에 팔아요 Ini 키네 식으로 마음을 대화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 진짜요? 잘 안 Sport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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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왜 안 보는 거야? 나나이가 맛을 보여준다 맛을 보여 줄게요 무슨 빵 어디갔어? 다 먹방 깔끔합니다 아, 스웨셔, 스웨셔 에스케이브 와 여기는 도쿄입니다. 왔다 왔다. 여기 지금 조나단을 맞이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죠. 아 멋있어요. 신세계를 맛보는 나단 나단 조나단. 왜 이게 미진지 알아요? 나루토에 보면 안개마을이 나와요. 안개마을 사람들은 수도를 쓴단 말이에요. 불, 물, 안개마을의 대통령, 안개마을을 통치하는 그 사람이 미직하게 해요. 그래서 미스. 대박이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나루토의 나라 이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건 연락해볼려나 봐주세요. 어머니nu! 1, 2, 3... 와 미쳤다 미쳤다 랜시팀 폭 미쳤다 땡큐 브라즈 땡큐 와 와 알바레즈 와 알바레즈 아니 우리가 시간이 없었나봐 다른 선수 3명은 사인 다 받았더라고 카메라 감독님까지 좀 아쉽긴 했지 나이져브 데스 그래도 짧고 굵게 3명을 잘 뭔가 한 것 같아 형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랜시팀 선수들이 알바레즈가 진짜 미남이더라구요 알바레즈 잘생겼지 알바레즈보다 앙칸즈를 좀 아 앙칸즈가 권장하고 너무 깔끔하게 생기고 너무 멋있게 생기고 그래서 이 친구 멋있다 그리고 그 한 친구 또 누구지? 리코야 리코 저도 리코야 모르다가 근데 리코가 챔피언스리고 최운석 볼이래 17세 지금 몇 살이래요? 18세 와 완전 지금 떠오르는 신성인거지 헬시팀 근데 와준거네요 또 근데 진짜 만약에 우리가 준 한복 입고 나온다? 미쳤다이 민수 형이 얘기한 그 발음 그대로 얘기하더라구요 봄 미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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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형 아까 쌈쌈 얘기했죠? 형 나 솔직히 좀 뻘쭘했다 처음에 쌈을 쌌는데 이 손에 쌈을 넣었잖아 너네 깨물고 자르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꽤 다 내 통 위에 막 된장이라고 카메라 다 잡혔는데 진짜 고민했다 야 이 채널을 위해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쌈은 크게 해야 쌈이지 작게 하면 쌈인가? 날씨 좋다 그럼 날씨 너무 좋다 하늘을 뭐라 그러죠 하늘? 소라 소라 아 파란 파란이 뭐예요 파란? 아오이 아오이 맞아 파란 하늘 나루토 노래 있는데 아오이 아오이 나나 소라 코코아나이다이다 아오이 아오이 나나 소라 난 못하는 거 같이 못 받아 쳐줘 전혀 모르겠어요 공감비 형성이 안 되잖아 아니 저는 그냥 나루토 팬이어가지고 오늘 그러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가? 네 밥 먹으러 뭘 먹으러 가? 우리 한식 대동 아 탠동 먹으러 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형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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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보지? 아 여긴 있네 여긴 있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 들어왔십시오 형님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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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가 다 나가자 아 기가 다 나가자 저 9% 클로즈 데스 다가다 히어드 여기다 데스 덴동 덴동으로 가서 수바마세인 저 오스스음에 하이 오스스음에 스페셜 텐 아이하이하이 아! 주세요, 이게 스프셜이였 Records 새우가 뭐지? 식, 쇼, 슛프림? 부피 아' 쉬림프입니다 여기에 고구마 textbooks 쌈Pro 포 이용 heritage Right 고구마 고구마 그리고 시림프 이빼 스페셜 메뉴의 그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 그 지금 저희서 왜 이러고 있었던 거죠? 0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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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콜라 괜찮아요 스페셜 2 감사합니다 라이카게 님 동생 닮으셨어요 킬러비 킬러비 나루토에 나오는 그거 아까부터 나루토 얘기를 계속해서 잘 모르는데 못 받아쳐주겠는 거야 킬러비 닮지 않았어요? 아 근데 잘 무셨다 좀 전에 이분이랑 많이 닮았는데 많이 닮았어요 나마비르 드리데 나마비르 왜 이렇게 작아 드리데 고생 많이 했어 라다나 이 병콜라는요 진짜 맛있어요 쇼니 형 만났을 때부터 기분 더 좋다 뭔가 큰 숙제 끝나고 난 느낌이니까 그렇죠 와 왔다 왔다 킬러비 사랑해 스페셜 덴돈의 에비 에비 이빨 감사합니다 와 에비 이빨 스페셜 덴돈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바이네 야바이네 써도 되나? 방송에? 대박 아니야? 대박? 맛있지? 입으면서 찾기에요 야 라다나 야 맛있겠다 맛 표현해주세요 튀김 맛이 있는데 고구마가 들어가 있어서 좀 단맛을 더하는 것 같아요 좀 좋아요 고구마 좋아해요 고구마 튀김 홍금바랑 어떻게 달라요? 오 똑같아요 아니 근데 분식에서 먹는 고구마가 약간 얇은데 여기 되게 두터워요 고구마가 장어 형이 너를 위해서 한번 먹어봐 나다니를 널 위해서 준비했어 얼마큼 들어갈거야?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이스틀 빈 나 또 쇼 따라하려고 하지 아이고 아잉 맛있지? 맛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거 시작이 좋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벤시티에서 아까 친구가 했던 거 갈아올리고 싶다고 형님이랑 같이 퇴근하는지 그치? 퇴근하는지 내 거 안 와? 와 그럼 나도 나오는 거야? 아시아계상 없이? 우리도 택을 해줘 원 투 스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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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 좀 그냥 물어보는데 여기 온 이유가 또 특별한 이유가 또 있긴 한데 형님 저랑 좀 가주셔야 될 것이 좀 있어요 너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네 형 일단 그냥 따지지 말고 가줄 수 있어요? 나다니가 가자면 형 가야지 나다니가 가자면 가야지 나다니가 가자면 가야지 당연하지 그럼 가야죠 형 아니 어디 갈 건데? 뭐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가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다윈그들 궁금한데? 유니 오 오래나 고고마는 해당 오 하루아일 오 9800에 10만 원이야 10만 원이에요? 이거 10만 원이에요? 공중 있어요 8년 날 얻었으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